야, 너 지금 누구랑 먹고 라면 먹는 거야? 응. 맛있어. 내가 끓인 거라고, 이 조정놈아. 아우 씨. 어, 박수. 형, 나와봐. 누구니? 철민이 동생? 누구야? 네 형수야, 인마. 응? 아우 씨. 앞으로 여기서 같이 지내기로 했으니까, 어? 까불지 말고. 정상이 좀 행동입니다. 어, 어, 어. 이름이 정민? 네. 한 번 한다면 한다니까. 나 황홀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? 그럼 시작해봐. 시작하고 또 해도 계속 하고 싶은 여자를까? 최선을 다해서 님을 모시겠습니다. 너 진짜 무서운 새끼야. 야, 암튼 너 지금 형한테 빨리 가봐. 알았어, 알았어. 형 때문에 이런 복이 굴러들어오다니. 내 인생에 저런 여자를 또 언제 만날 수 있겠어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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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고맙다.